메라바 굿나이든 안녕하세요 친구들 알카타슬라이 지금 일어났구요 오늘 추겠다 네 지금 시간 이제 7시 10분쯤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데 트루크텔레콤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박이죠 트루크텔레콤에 연결을 시켜주는 제 담당인 친구가 있는데 그 바파라는 친구인데 그 바파라는 친구가 2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코누슈룸하고 계속 얘기하고 하다가 드디어 어저께 제가 확정이 됐다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테스트하고 이제 27일날 광고 촬영을 위한 피팅하고 이제 마지막 8월 30일 광고 촬영 날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이제 터키의 레벤트라는 곳에 아침 10시 반까지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고요 아무튼 저 여러분 오늘은 터키의 트루크텔레콤 TV 광고에 나옵니다 TV 광고에 나와요 Dynamo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집에서 씻고 간단하게 몸도 좀 풀고 나왔습니다. 제가 트루크텔레콤이라는 터키에서 굉장히 큰 회사에 컨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광고 촬영에서 제가 선택이 되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이스탄불 레벤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 촬영은 저희 춤이나 노래로 광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랄icamente 여기 그 트루크 텔레콤에서 약간 무술하는 에이시안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무술을 할 줄 압니까 제가 뭐 싸움을 할 줄 압니까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옛날에 배웠던 태권도 그 느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 전공이 발레잖아요 저의 발레의 기술 발레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발레 동작을 살짝 겸이 해가지고 약간 유연성도 보여주고 초등학교 때 했었던 태권도도 함께 곁들여 가지고 영상을 찍고 보내게 됐는데 그쪽에서 맘에 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레벤트로 가는 중이고 이제 메트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전철을 타고 레벤트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see you there, guys 매지디에큐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매지디에큐에서 레벤트로 갈아타는 전철을 탈 겁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메트로버스이고 메트로 형식의 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가는 길에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일단 전철 타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 이제 거의 익숙해졌어요 이제 전철도 혼자 잘 타고 메트로버스도 혼자 잘 타고 지금 제가 레벤트로 가야 돼서 레벤트로 레벤트 근데 레벤트가 길이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건가? 일단 가보죠 레벤트 찾았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제가 갈 곳이 여기입니다 레벤트 이제 왼쪽에서 전철을 기다려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더블체킹을 위해서 메라바, 부, 부, 레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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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이제 4분 뒤에 전철이 올 거고요 지금 시간은 9시 55분 이제 10시 반까지 레벤트로 도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철을 네 여러분 전철이 왔어요 전철 탔고 두 정거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탔고 하나 둘 레벤트 어떤 테스트를 할지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 살짝 긴장도 있고 아 모르겠어요 레벤트 레벤트의 분위기입니다 약간 이쪽은 높은 건물들도 많고 회사 회사원 건물들도 많고 그래요 종각? 약간 종각 분위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트루크 텔레콤 촬영하는 것도 회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된 거 같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고요 8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진짜 저 이제 도착한 거 같습니다 아 너무 설렙니다 지금 어떡해요 이 건물인가 봐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맞나? 지금 지금 종이 어 메라바 하이 하이 메라바 메라바 네 어디 있었어요? 마님 저기 아들네 야우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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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스 엄청맨누몰듬 아니요 아니요 아메 아메 엄청맨누몰듬 이제 만난 야우스라는 친구와 아스탄 프로듀싱팀에 있는 이제 아우메스라는 아비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차를 타고 오늘 저의 다리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테스트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도착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인 거 같아요 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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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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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교팩이라서 살짝 무서워 메라바 메라바 호시간리 호시폴리 방아지 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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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돈 어 메라바 네 이제 세트장에 도착했다고 해요 지금 쉼터에서 이렇게 qué 고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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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여기 스태프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고 오늘 저를 다리벌림 동작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 다 촬영 장비들이 있는 곳이에요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를 붙어요 이렇게 empty 고기를 놓고 네, 고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1,2,3 억수 5 5 5 5 5 5 5 1분간의 영상은? 내가 살고 있었다. 그 행동에 끝냔. 그 행동에 그리지 못했었을 때. 그 행동에 데려다녀 그냥. 그 행동에 그 행동을 하러 갔다. 바로 그 행동에 있었네요. 그 행동을 좀 더 안셨을 테니. 몇 영상 영상은? 지금 이제 밖에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세트장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하즈름 렛츠고 가보시죠 하즈름레츠고 가보시죠 하즈름레츠고 가보시죠? 일찍에 밀 여많이 여많이 아비앤비 유이쥬 아비앤비 유이쥬 아비앤비 유이쥬 아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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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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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경험도 해보고 너무 재밌네요 진짜. 테스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잘 마친 것 같고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메트로 버스 타고 오늘 테스트는 여기서 끝! 지금 이제 트루크 텔레콤 커머셜을 위해서 피팅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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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렇듯이 야흐즈도 함께 왔어요. 지금 이제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피팅하는 룸은 찍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 장소가 너무 예뻐요. 근데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피팅 잘 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피팅이 끝났고 여기 근처에 와가지고 타북르 필락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타북 치킨이랑 필락 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북르 필락.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레저떼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트루크 텔레콤 커머셜을 위한 슈팅 데이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촬영을 할 장소로 이제 왔고요. 시간이 몇 시냐면은 8시 반. 8시 반이고요. 먼저 밥부터 먹고 그리고 촬영할 것 같아요. 네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할 장소가 쇼핑몰인데 일단 쇼핑몰이 다 닫은 쇼핑몰이에요. 네 뭐랄까 없어지는 쇼핑몰인 것 같아요. 폐가? 저는 일단 밥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트를 또 제공을 해주시는데요.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마쳤고 시간의 여유를 갖는다고 해요. 일단 한 시간 반 동안 좀 칠링 좀 하고 그리고 슈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메이크업을 하는 중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 엘렌은에서. 저 바르셔들 마신 브로? 에판데 마비? 와크스 구매하자. 아 와크스. 그럼요. 제가 이제 커머셜의 닌자 스타일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또 근데 이제 한국인의 정서를 또 담아야 돼가지고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링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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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idea.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짠! 네 가보시죠! 이제 테스트를 마쳤고 잠깐 쉬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촬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쉽게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촬영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고 잘 보셨나요? 이제 제가 나온 부분만 편집을 조금씩 해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터키에서의 저의 생활을 이제 브이로그로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네 그럼 또 나중에 만나요